광주 시립정신제1요양병원 노사가 파업 일주일 만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첫 협상에 나섰지만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. 사측은 올 초 수탁자가 변경된 만큼 새 단체협약 제정을 주장했고, 노조는 일부 항목만 개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. 노사는 내일 오전 노동위 중재로 2차 협상안을 교환한 뒤 다음 주에 협상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. 노사는 내일 오전 노동위원회의 중재로 2차 협상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.